저기 뭐 듣자 하니깐 희진이랑 사귀고 싶어 한다던데 사실이에요? 예 맞아요 야 남자친구가 이렇게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누구 맘대로? 아니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? 아니 그러면 골키퍼가 있는데 골키퍼 제치고 지금 골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지금?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좋아 내가 그러면 골키퍼가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깐 우리 운동장에서 진짜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골키퍼 진짜로 보고 한번 골 넣어봐요 미쳤어요? 축구 선수 공문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?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? 무슨 농담을 해요 내가? 진담이에요 진담 왜 골 못 넣을까봐 겁나요 지금? 좋아요 그럼 우리 승부차기를 합시다 내가 열 골 탈 테니까 그 중 하나라도 막아봐요 좋아요 좋아 나 나 좋다 이거야 나도 옛날에 축구했어 너 알잖아 인마 너 알잖아 조기 축구는 축구야 미친아 가야 봐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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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난데? 아이씨 희진 누나한테 빨리 저 전화해야겠다 안되겠다 자 열 골 다 들어가면 동협씨가 깨끗이 물러나고 한 골이라도 제가 못 넣으면 제가 희시 포기하는 겁니다 후회 안 하시죠? 자 난 준비됐으니까 그만 떠들고 차기나 해요 자 단골 갑니다 자 단골 갑니다 형아 나 어떻게 된거지? 경태하자고 그런거 아니구? 자! 형 화이팅! 에잇! 에잇! 아잇! 형 괜찮아? 아잇 이게 무슨 꼴이야 아 지금이라도 없던걸로 하고 그냥 그만해 그만하자 그래 야 인마 지금 와서 그만하면 내 채민이 뭐가 돼 인마 아잇 그러길래 왜 쓸데없이 시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인마 나도 몰라 아 뭐해요? 게임 안해요? 안하긴 왜 안해요? 계속해요! 아 진짜... 겁나지? 자 아홉골 들어가고 마지막 한골 나갔어요 막을 수 있겠어요? 회사상관! 너 많이 떨리지? 심호흡... 심호흡 좀 해봐 잘 쳐야돼? 자 잠깐! 어 이신아 신동현! 너 지금 뭐하는거야? 너 지금 나가지고 종수씨랑 내기하는거야? 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... 종수씨도 그래요 아니 선수가 아마추어랑 시합하는게 어딨어요? 그걸 완전히 코올레기한테 사탕 뺏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화 안하려고 그랬어요 시끄러워요! 아무튼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쏙몰이야 야야 희진아 신동현 뭐해? 너 빨리 집에 안가? 빨랑와 집에 간다고 말하려고 그랬던거야 아이 쫌마쫌마쫌 가자 동협씨 골크파 연습 좀 해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물론하지만 또 어디서 시팅을 알릴지 모르잖아요 이거 떠오르는 거야 은순만히 먹으면 안 보일 수 있는데 야 이거 왜 너나봐 왜 너나봐 어딨어 꺼야 왜 너나봐 야 이신아 너 많이 화났어? 그럼 너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? 어? 너 골 다 먹고 나 포기하려고 했어? 야 포기하긴 누가 포기하냐? 마지막 골은 내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니까 진짜로 아이고 웃기네 형이 그 골을 어떻게 막아? 야야 지나가 너 개가 다 웃겠다 어? 네가 축구선수 공을 어떻게 막아? 그래!